저희도 드릅 넣을까? 이렇게 맛있다고요. 아까 두분 먹을때요. 그럼 이게 도로 치기잖아요 도로 치기 오늘은 제가 쥐사병 입니다 쥐사병 근데 아까 어린전도 설탕 넣었죠? 설탕하고 설탕하고 아까 뭐 넣으시더라? 미원 넣고 미원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간은 어르신이 맞지 음식 하는거는 제가 하는데요 간은 어르신이 맞지 그래야지 어르신이 맞지 저는 좀 다르게 먹잖아요 간 한번 맛을 보세요 간이ätter 간은 예 어르신 아라리 노래 한 거 하시고 한 잔 드시고 아 아 아라리 노래 한 거 하시고 예 간 간을 좀 보시고 그죠 아리 요리가 늘 요 음식과 는 2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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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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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4 아 이게 과연 맛이 어떨까 맛있어야 되는데 어르신 오늘은 아랄이 노래소리에 약간 힘이 좀 덜합니다 바볼란 접수입니다 또 아랄이 한국 하셨으니까 또 한잔 드시겠죠? 네 양보와 자꾸만 해가지고 그런 뭐 자꾸 가라지니 정말 가라지니 그냥 좀 더 이제 남겨서 해보고 아버지 송소로 섞여 놓으세요 어제 저녁에 불 껴습니까? 이제 어지간히 익었을 것 같습니다 드랩이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구요 신기하다고요 어르신 참드릴리 돼지고기 두부나 참드릴리 들어가면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면 좋아 가면 안 좋아 저희만 더 해줘 아 못먹어요 저는 음식은 많이 못먹습니다 아까 먹던 음식은 조금 먹으면 됩니다 제가 유장이 안좋아하고 밥을 많이 못먹습니다 이 정도면 밥 많이 드는데 아휴 힘은 안써도 됩니다 뭐죠? 힘쓰는데 나는 기술 때에는 밥 한 그릇 먹었어요 어르신이요? 이빠랑은 먹었어요 70세 때까지요? 네 이빠랑은 가득이요? 이빠랑은 먹었어요 오 그러면은 20년 전만 해도 농사일을 꽝꽝 하셨겠구만요 작년에 지금 잠재만 지부터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계시다가 안되겠으면 내려가서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계셔야지 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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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이 집을 수리하려면 이걸 다 뜯어내고서 이렇게 짙다시피하는데 누가 올려서 얘기합니까 돈 하루 일당 20만원 준다 해도 안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촬영 뭐 저도 그렇고 촬영하러 오면요 그렇게 일을 뭐 그게 안됩니다 사실 여건이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데 이 집을 수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집은 이거 수리하려면 다 뜯어내고 새로 짙다시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구가 주은자가 한데 삶도 결제한 소장이고 구구한 사람이 제일 가운데 문화 수행이 전쟁 안하여 좀 더 세월이 좀 오르면 이렇게 마을에 내려가서 계셔야지 나중에 좀 편하게 계셔야죠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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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밑에 마을에 또 내려가면은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르신 친구분들도 안계시고 또 어르신 술 술 좋아지는데 하루종일 어르신하고 같이 술을 이 사용하는 건 집이 관리 안 세가요 아 그건 당연하죠 내가